이은재 레전드 팀 골키팩 선수 이윤재 레전드입니다 정말 반가운 얼굴들인데요 계속해서 우리 선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직장의 레전드 팀의 소외입니다 이른바, 김빈수, 그리고 이영, 고요한, 홍철, 김민호 선수입니다 여러분 첫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선수들 멋지게 차려입은 만큼 멋지게 런웨이를 걸어주십시오 네, 가시죠 이 아가씨는 다이어런즈 규명으로 멋지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앙 수비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앙 수비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들이 런웨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들이 런웨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자, 레전드 팀과 함께 런웨이를 걸어주시죠 네, 나우스 진입합니다 네, 나우스 진입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수비진들의 위험을 붙일 수 있는 탈출의 런웨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비수와 골키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레전드와 선수들 함께 런웨이를 걸어주시죠 자 우리 선수들이 멋있게 런웨이를 걸었구요 장혜원 아나운서 그리고 니재현 아나운서가 선수들과 그리고 레전드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대가 꽉 차네요 네 두 분 나와주세요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면 사이사이 이렇게 잘 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궁금한 우리 선수들 그리고 축구의 전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투혼의 전설 최진철 경기위원장님 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